안녕하세요. 저는 스킨케어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결입니다. 핫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건데요. 바로 포레오의 UFO입니다. UFO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면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휴대하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고 아주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. 바쁜 아침에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앞둔 날에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아주 피부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서 찰떡같은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디바이스입니다. 이 UFO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시트 마스크를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데이 마스크와 나이트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별로 각기 다른 온도와 진동 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굉장히 림프가 확장될 정도의 아주 부드럽고 알맞은 온열감과 피부가 놀라지 않을 정도의 쿨링감, 부드럽게 마사지가 되는 티소닉 진동의 이 세 가지 조합 때문에 기분 좋게 부드러운 마사지를 즐길 수가 있었어요. 그리고 하고 나면 정말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촉촉해지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. 워밍 테라피는 페이스 마사지를 하거나 림프 마사지로 활용할 수 있고 쿨링 테라피는 즉각적으로 피부가 당겨지고 탄력있게 해주면서 모공의 크기를 줄여주고 붓기를 빼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먼저 UFO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에센스를 균일하게 바릅니다. 이때 목도 빼먹지 마세요. 두 번째로 크게 반원을 그리듯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. 세 번째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굴리듯이 얼굴 안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목 아래로 빼줍니다. 마지막으로 손으로 수다듬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면 끝! 이렇게 UFO를 이용해서 림프 마사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때마침 이렇게 시트 마스크가 똑 떨어졌다 한다면은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스킨패드나 아니면 시트 마스크를 활용해서 UFO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요. 사용하시는 앰플이나 크림들을 이 마스크 위에 똑 떨어뜨려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마사지를 즐겨주실 수 있습니다. 이 UFO 디바이스는 이 바디가 의료 등급의 실리콘 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. 그리고 100%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그냥 물에 이렇게 씻을 수 있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보관이 간편한 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에스테틱 샵!